자, 22절, 논, 시설, 군의, 격국을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격국은 아시죠? 격국이고, 군의는, 자, 구자가 잡을구자, 진흙지자죠. 진흙을 잡는다. 그러니까 고집피우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집을 피우다. 고집, 시설, 시대의 학설. 그렇죠. 어떤 격국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학설들에 대해서 논해보자. 그러면 이 시는 아무래도 이 책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러한 그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학설들이 되겠죠. 뭐 이거를 시상의 뭐죠? 연월일시의 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그 뜻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이 책을 쓰고 있을 그 당시에 격국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그러한 학설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보자 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속설, 속설, 이거 같은 말이겠죠. 시설, 이런 것을 융통성 없이 고집하고 있는 군이 그러한 격국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팔자용신, 전빙원령. 자, 우리가 팔자용신은 기본적으로 용신은 어디서 잡았죠? 원령에 근거해서 잡죠. 원령에. 그래서 원령에 오로지 전자, 기댈빙자죠. 오로지 원령에 기대어서 팔자용신을 잡는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일반적인 용신이죠. 팔자용신은 기본적으로 원령에 근거해서 잡는다. 그런데 원령, 월무용신, 원령에 용신이 없으면 시, 비로소 시자죠. 비로소 심, 찾는다. 격국, 격국을 찾는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원령에 의해서 용신을 기본적으로 찾는데 용신이 없을 경우는 비로소 어떤 다른 격국을 찾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령에 근거한 거를, 원령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웹격이라고 하죠. 웹격. 그래서 원령본약. 자, 원령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원령에서 찾는 게 본이다. 기본이다. 기본 또는 근본이다. 원령이 기본이고, 외격은 뭐다? 말. 끝말자죠. 끝말. 그러니까 말단. 지역적인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팔자용신은 원령에서 찾기 때문에 원령을 기본으로 하고, 그 나머지 거기서 찾지 못하는 격을 우리가 외격을 하는데, 그 외격은 다른 말단적인 문제다. 지역적인 문제다. 또는 끝의 문제다. 그렇죠? 금인. 요즘 사람들은 부지 알지를 못한다. 경중. 가볍고 무거움을 알지 못한다. 즉,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군이 격국. 이 격국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하여. 그렇죠? 집착하여 집가. 가짜를 잡고서. 잡을 집자죠. 가짜를 잡고서 실진. 진짜를 놓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헛된, 너무 격국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빠지면, 망상에 빠지면 못한다? 실제로 파악을 못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이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평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라고 평주. 범, 무릇. 간, 명, 조. 명조를 볼 때. 명조를 볼 때는 수, 모름지기. 장, 팔개, 장. 이 장자가 장차도 되지만 아마 중국어의 뒤에 목적을 수반하는 거죠. 무엇, 무엇을. 이 여덟 개의 그 자를 축간, 축지. 축이 뭐예요? 쫓다, 그 말이죠. 쫓다. 청간을 쫓고 지지를 쫓자. 배합을 또 해본 거죠. 청간과 지지를 또 배합을 해보죠. 그래서 청간도 보고 지지도 보고 두 개를 배합도 해보고. 그래서 타성일편. 타성일편은 뭐냐면 이거는 때릴타자, 이룰성자, 하나, 그 다음에 편. 조각편자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두들겨 펴가지고 전체를 한번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조각으로 만드는 자. 그러니까 전체로 평가를 해보자. 전체로 살펴보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간과 지지, 그 배합을 전부 다 살펴보고 전체로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결, 이 결이 뭐냐면 도려낼 결이에요. 도려낼 결, 도려내요. 뭐를? 기, 추류, 소재. 추류는 지도리, 추, 매질류 자예요. 그래서 추류 하면 사물의 중요 관건, 요점, 핵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건, 핵심이 소재, 머무는 곳을 결, 가려내어서, 가려내어서, 또는 도려내어서, 그러니까 핵심을 짚어내어서, 그 말이죠. 핵심을 짚어내어서, 불릉방과, 불릉할 수가 없다. 방, 노을방자, 진할과자. 그냥 지나치게 일자, 한 글자를 지나치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한 글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글자도 그냥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글자도, 전체도 아울러서 보고 글자 하나하나도 자세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원령 위 당황지기. 원령은 당황지기가 된다. 당황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원령에 따라서 왕할 수도 있고, 쇠할 수도 있고, 진, 나아갈 수도 있고, 태, 후퇴할 수도 있고, 물러설 수도 있죠. 그래서 왕, 세, 진, 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죠. 원령을 보면. 자, 서는 서로서, 이러한 것들이 유, 차,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정, 정해진다. 그 말이죠. 당황, 즉 원령을 보고서, 그 원령이 그 달의 왕한 기원으로서, 그것이 왕세인지, 진, 태인지, 이런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판별하게 된다. 그 말이죠. 상, 살펴라. 자세하게. 자세할 상자죠. 용신절. 용신절을 자세히 삼고해라. 그 말이죠. 즉, 그렇게 되면 원령, 무용, 원령에 무용, 용신이 없다. 원령에서 우리가 용신을 취할 게 없다. 그러면 이, 취외격, 외격을 취하게 된다. 그래서 원령에서 잡는 것을, 예컨대 정격이라고 한다면, 원령에서 못 찾고, 다른 주변에서 찾는 것을 우리가 외격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역, 또한 필요, 반드시 있다. 일편의 논, 한편의 은혼, 논의할 게 있다. 그 말이죠. 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 말이죠. 합어, 오행, 정리. 오행의 올바른 이치의 합, 합당하면 그 말이죠. 오행의 올바른 이치의 합당하면, 방류, 가치, 비로소, 가치, 취할 만한 게 유, 있다. 그 말이죠. 부즉, 그건 비즉이라고 읽나요? 부즉,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없으면, 지리부회. 지리는 지리멸렬의 주말인 것 같고요. 부회는 경강부회의 주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부회 하면, 지리멸렬하고 경강부회하게 되어서, 미가진신. 가는, 미가는 뭐뭐 할 수가 없다. 진은 다할진, 믿을신자죠. 그래서 다해서 믿을 만한 게 없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 정도에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행에 합당해야 되고, 오행의 올바른 이치에 합당해야 된다. 첫 번째는 원령의 근거에서 그거를 살펴보고, 원령이 아니라면 외격으로 잡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오행에서 합당해야 된다. 그렇죠? 합당해야만 비로소 취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행에 합당하지 않으면, 지리멸렬하고 경강부회에서 믿을 게 없다. 금인, 요즘 사람들은 일지 반해, 하나를 알고 절반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이죠? 아는 것도 적고. 우, 또 부, 세심 연구. 세심 뭐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연구도 안 하고, 견, 일리자, 한두 글자의 상동, 서로 같음을 보고서, 서로 같음을 확인하게 되면, 서로 같음을 한두 글자만 보고 서로 같다라고 딱 생각이 되면, 한 번 싹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즉, 그런 즉, 위, 합어, 목격. 어떠어떠한 격에, 목격, 어떠어떠한 격에 합어, 합당하다고 위, 말을 한다는 거죠. 한두 글자만 싹 보고, 아, 이거 무슨 무슨 격이야? 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시, 이것은, 이것은 부특, 뭐 특별히 뭐뭐 할 뿐만 아니라, 흉, 무주제, 가슴, 흉자죠. 가슴의 주제, 주제하는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 아울러서 상연지, 격국. 자, 격국의 상연, 서로 상자, 연자는 물 따라갈 연자예요. 그러니까 상연, 상연하면 뭐냐면, 답습하다, 받아도, 계승하다,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 격국을 그냥 답습할 뿐이에요. 내가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두 글자 싹 보고, 어, 이거 이거네? 라고 딱 하고, 바로 뭐다, 이거는 무슨 무슨 격이야? 이렇게 옛날에부터 해와던 그런 격국을 답습을 하게 되니. 역, 또한 미, 증, 간, 명, 백. 미, 증은 뭐뭐 한 바가 없다는 거죠. 간, 명, 백. 명백하게 본 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명백하게 본 바가 없고, 지위, 가, 치, 비웃을 짓자죠. 자, 뭐뭐함에 이르게 됐어요. 가, 치, 비웃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비웃게 되었다, 그 말이죠. 비웃음에, 비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인, 인하여서 기, 불명원리, 명확하지 아니한 원리로 인하여, 고, 그러함으로 군이, 고집을 피우고 집착, 집착을 하게 되어서 부지, 알지를 못해요. 모르는 거죠, 뭐를? 그 비아라, 그것이 아니라는 걸, 그것이 아니라는 걸 못한다. 우리가, 우리가 틀리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뭐예요? 집착을 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거기에 꽂히면, 꽂히버리면 우리가 틀리다라는 그 자체도 뭐예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뭔가 좀, 이 글을 쓰고 있으신 분이 시대에 있어서 뭔가 잘못됨을 그냥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다. 이거를 좀 제대로 살펴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맹신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저희는 원전 강독 시간이기 때문에 희석에, 직독직해만 좀 하고 이 기본적인 흐름은,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내용을 곱씹어봐야 되겠죠. 그건 사람마다 아는 것과 비례해서 달라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원문을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